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카루스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주 수요일 날 대선이 있고 이미 사전 투표를 하신 줄로 압니다. 오미크론 확산은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군인만이 아니라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런 성명서를 냈다고 하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대성당과 교회와 나를 모두 파괴하더라도 우크라이나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믿음과 신념을 파괴할 수는 없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특별히 더욱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유한복음의 666이라 불리는 그런 본문입니다. 유한복음 6장 66절 말씀해 보면 제자였던 이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참 두려운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66절에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제자라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합리교를 세우고 합리교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존 웨슬리가 1763년의 한 기록에서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영혼 깊이 새롭게 된 사람들은 영국 내에서도 소수에 불과하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정말 진짜냐? 난 진짜 제자인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인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우리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몸이 이상하면 의사를 찾아가서 어디가 아픕니다. 이상합니다. 그렇게 검진하듯이 우리 영혼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절대 이것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두었다가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를 읽게 하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을 점검하고 우리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점검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너무나 너무나 유익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지 겉으로만 종교 생활을 하는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6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60절에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이 어렵다는 말은 단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육적인 존재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리노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 즉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 영의 세계의 일들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러한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화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믿지 않는 사람이 특징이 또 나와요. 말씀을 들었을 때 거슬리고 불쾌하다면 그것도 역시 믿지 않는 제자들의 특징입니다. 6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근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이 걸린다라는 헬라오, 스캔달리조는 바로 여기에서 영화의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불쾌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굉장히 거리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기분 어떠십니까? 나쁘십니까? 아니면 아,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쾌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고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또한 당신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죽었냐 이거예요. 난 살아있는데 라고 하면서 불쾌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구나. 내가 지금 잠들어있구나. 이렇게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불쾌해하십니까? 결국 믿지 않은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떠나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또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예수님을 떠난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마음으로는 이미 떠나있는 사람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른 유다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악마라고 했습니다. 70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 어떻게 악마라고 하실 수 있을까? 뭐 유다가 악맙니까? 뭐 뿔 달리고 꼬리 달리고 피부가 빨갛고 그렇습니까?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악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핵심 본문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일지라도 얼마든지 악마 같은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악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가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시며 돌이키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사탄이 직접 등장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예를 들면 장세계 뱀으로 등장한다거나 아니면 욕기에 직접 하나님께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대개요 사람의 모습으로 혹은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가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길을 가로막았을 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사랑했던 베드로가 순간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인데 갑자기 사탄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두려운 말씀이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를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자신의 땅을 팔아서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본인이 자원에서 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팔아서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답한 것처럼 보여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자신의 죄물을 다 헌신하면서 교회를 위해 하는지 그렇게 보이고 싶었던 명예의 욕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거짓말로 바친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 사건 다음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사탄의 속임수나 거짓으로 틈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을 지켜냈을 때 교회는 진정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사탄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가인 아시죠? 창세계 최초의 살인사건은 형이 동생을 돌로 처죽인 사건이에요. 가인은 악마입니까? 사람이었습니다. 악마라서 죽인 게 아니에요. 사람인데 시기하고 동생이 사랑받고 이쁨받는 것이 미워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돌을 들여다가 동생을 처죽인 거예요. 가인이 악마라서가 아니라 사람인데 사탄의 죄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작년 초였습니다. 한국 사회를 소란하게 했던 사건 정인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아이가 장이 파열되고 뱃속에 피가 가득해서 죽게 된 거예요. 이 아이를 죽이냐는 분명히 악마다. 어떻게 이 아이를 이렇게 구타하면서 그 어린아이가 말도 못한 채 그렇게 죽을 수가 있냐 이거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죽인 사람이 악마가 아닙니다. 이방했던 부모였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이 이 사회에 어마어마한 파장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악마입니까? 악마가 물론 있지만 악마는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위장하고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도 그렇게 어느 순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악마가 틈타서 악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 중에 심지어 예수님의 핵심 그룹 이너사클에 들어와 있는 자이라 할지라도 그도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꽤 유명한 사건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그때의 유대인들 500명도 아니고 5천명도 아니고 5만명도 아니고 500만명 이상을 죽음의 수용소로 끌고 갔던 아덜프 아이히만에 대한 재판이 열렸어요. 1961년 4월 11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입니다. 사람들은 분명 그는 악마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봤어요. 어떤 놈인가 근데 그 재판석에 등장한 사람은 악마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옆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얼굴에 아저씨와 같은 모습으로 한 그 아이히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악마가 아니었어. 그냥 사람이었어. 그것을 지켜보던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가 악마라서가 아니라 그는 자신에게 지시되어진 그 악덕한 명령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생각할 능력이 없는 그런 평범한 관료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라고 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악이란 지극히 평범한 모습과 형태를 지닐 수 있다는 악의 평범성 악은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한나 아렌트의 이 말에 또 한나 아렌트의 평가에 대해서 그도 속았다라는 그런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저 시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유대인들을 증오했고요. 그 다음에 아무런 생각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위대의 동료에게 이렇게 말한 증언이 나중에 밝혀졌어요. 우리가 천만 명의 유대인들을 모두 죽였다면 나는 만족했을 것이다. 나는 일반적인 명령 수행자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곤 했다는 거예요. 아이만은 평범한 얼굴을 하고 숨어있던 악마였던 것이죠. 악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자전거를 타던 아이가 쓰러져서 죽습니다. 미사일 파편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엄마 아빠와 장을 보던 여자아이가 미사일 파편에 맞아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살리자면 거기서 눈을 뜨고 그 아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끔찍한 사건이 어떻게 21세기에 지금 벌어질 수 있을까 지금 이것이 우크라이나로 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분명히 이런 일을 일으킨 사람은 악마가 분명하겠죠. 분명 그는 악마일 거야. 근데 그는 악마가 아니라 그저 사람입니다. 국내 한 대학에서는요 그가 유도를 잘해서 명예 박사 하기를 주었어요.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명예 박사 주었겠습니까? 못 알아본 것이죠. 무서운 겁니다. 악마는 뿔다린 악마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위장해 있고 숨어 있기 때문에 참으로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가련유다나 아이만이나 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악마로 태어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심지어 가련유다조차도요 마지막 순간까지 발을 씻으셨어요. 유한복음에 의하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그 얘기는 예수님은 가련유다마저도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도 1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1년 전 미리부터 그 얘기를 하신 것은 너가 돌이켜야 된다. 꼭 가련유다가 예수님 파는 역할을 해야 했겠습니까? 처음부터 악마가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악마의 유혹을 받은 것이고 그걸 받아들였고 악마의 생각을 키우고 키우면서 점차 악마화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우리와 같은 저와 같은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인 거죠. 과연 평범한 사람이 악마가 되는 그 분기점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힌트를 주고 있는데 63절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영과 육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 영생을 주는 것은 영이고 육은 소용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 육신이 쓸데없다거나 빵이라던가 이런 물질이 음식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물질이 필요 없다면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악의 모습으로 오실 필요도 없고 몸의 부활도 안 하셨을 거예요.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몸도 중요하고 음식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고 믿는 순간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사로잡게 되고 그저 땅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 영어로 count for nothing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영예의 세계에서는 육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카운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전부 있냐 거기에 올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영예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나라를 준비하며 대비하며 육신의 또한 물질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 준비하고 사용하고 진정으로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한 그것들은 다 카운터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사실상 빵이 전부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떠나갑니까? 그들은 오직 자신의 배를 채워줄 사람 빵만 바라보며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빵을 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떠나간 거예요. 공산주의의 밑바탕이 뭐가 있죠? 유물론이라고 하는 물질이 전부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 사후세계가 어딨냐 이 세상이 전부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히틀러와 푸틴이나 가르뉴다의 공통점 이 세상에 대한 욕심 탐욕입니다.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힘을 원하는 것이죠. 가르뉴다는 원래 돈을 맡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종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도와줘야죠. 왜 돈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는 도둑이다. 몰래 그 돈계에서 돈을 빼하다가 자기의 일을 위해 썼다는 것이죠. 도둑입니다.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이고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가련유다가 악마라는 예수님 말을 흘겨 들어서는 안됩니다. 육이 전부라고 믿으면 누구나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는요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은 빵이 전부다 돈이 전부다 경제가 전부다라고 그렇게만 속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악마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인간은요 탐심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육이 전부라고 믿으면 아 영의 세계가 있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육이 전부인 인생을 살게 되면 절대로 탐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야구보석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여러분 욕심이 없는 분 계십니까 나는 아무런 욕심이 없어 조그마한 욕심도 없어 돈에 대한 명예에 대한 권력이 아무런 욕심이 없는 사람 한번 손들어보세요. 욕심이 잉태하면요 이것이 죄가 되고 죄가 곧 사망을 낳는 일이야. 욕심이 바로 사망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욕심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유혹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빵으로 만들어라. 그 얘기는 빵이 전부다. 빵이 전부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 만들어서 먹어. 그리고 사람들 베풀어봐. 너 엄청 좋아할 거야 사람들이. 그 유혹이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그거 아닙니까. 빵이 전부야. 예수님이 그 유혹을 어떻게 얘기시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는 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빵이 중요하지만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그런 육적인 고깃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걸로 하니까 이 마귀가 알고 있네 하고 도망치는 거죠. 두 번째 유혹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이 성전의 꼭대기에서 종교 권력 세상을 보여주는 정치 권력 경제와 정치와 종교와 이 세상의 것들로 유혹하는 거죠. 그게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받는 유혹 아닙니까. 빵이 전부라고 하는 영끌족이 왜 나왔습니까. 영혼을 끌어모아 모든 것을 모아 땅과 부동산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영끌족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백만 유튜버 아이들의 꿈에 백만 유튜버 영향력도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수익 돈 왜 주린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어린이와 주식 그래서 주린이잖아요. 왜 어린이가 주식을 합니까. 돈이죠. 어쩌면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건지는 몰라요. 그러나 꿈을 꿔야 되고 정말 진정한 영원한 가치를 품고 나가야 돼 그 아이들이 오로지 돈에만 매몰되어 있는 이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누가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우리 어른들이 아닐까요. 우리가 거기에 지금 완전히 함몰되어 있는 거 아닐까. 욕심에 빠지면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게임을 하다가 장기를 두다가 보드게임을 하다가 훈수를 두면 잘하죠. 자기가 하면 잘 안 돼요. 왜 그러죠?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려는 욕심이면 그 압수가 안 보입니다. 욕심은 사람이 눈을 가리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빵이 전부요 돈이 전부라고는 그 생각이 쌓이고 쌓여서 변하는 겁니다. 누가 보면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이게 한순간이 된 것이 아닙니다.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의 인간의 본성도요. 이 죄에 쉽게 기우는 성향을 타고났습니다. 죄 중인태했다고 했잖아요. 그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계속 악한 욕심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것이 쌓이면서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결국에는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겁니다. 71절에 시몬 가르세아도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 12장 6절에 그는 도둑이다. 유다가 예수님을 넘긴 것은 탐욕의 욕심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 중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습니까? 없죠. 아무도 없죠. 근데 이 넘기다라는 말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팔다 배신하다 포기하다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있는데 나에게 좀 손해가 오거나 좀 이것을 지켜내기 어려울 때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는 그런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정직하게 무엇을 해야 돼요? 근데 정직하게 하면 재정적인 손해가 와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속이고 돈을 택하시겠습니까? 정직하게 하고 좀 덜 벌겠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마주하고 있는 유혹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정직을 포기하고 돈을 택하는 순간 우린 사실상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겁니다.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것이 포기하는 거예요. 기브업이거든요. 이 단어가 기브업하는 거예요. 말씀을 서서히 서서히 타협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0이 아니라 6에 사로잡힌 자의 특징은요. 점차 점차 겉과 속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말관념이 같았는데 가면 갈수록 이것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적으로 바뀌는 거죠. 위선이라는 단어가 히포크리시 어떤 의미냐면 배우라는 뜻입니다. 가면을 쓰고 고대의 히라베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들 이것이 히포크리시 위선의 의미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점검해 보면 압니다. 악마가 내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과 가정, 직장에서의 모습이 같은가 누가 잘 알까요? 배우자가 제일 잘 알고 자녀들이 제일 잘합니다. 그들의 증언이 거의 정확해요.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종종 저는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아빠가 전하는 말씀 아빠는 그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니 그 아이들의 말이 가장 정확합니다. 몇 년 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신 한 전사님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자신이 신학을 하면서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상담도 하고 신방도 하고 찬양인도 하고 기쁘게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쁜 학업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바쁘다 보니까 주인과의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안에 서지 못하다 보니까 메말라 가는 거죠. 그런데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찬양인도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앞에 나서서 하는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하면 사례비를 못 받으니까 안 하면 이 사역을 못 하면 목사 한 수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지만 계속 그냥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것이 불편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요. 거기에 적응을 또 합니다. 점차 거기에 적응을 하고 무뎌져요. 나중에 양심이 우리가 소위 양심이 털이 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던 중에 그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딱 보여주셨는데 완전 자기가 그분 표현에 의하면 괴물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괴물 제가 괴물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괴물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모습과 저기서의 모습이 다르면 그게 괴물이에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그거 아닙니까? 두 얼굴의 사나이 그게 괴물인 거예요. 자기가 그걸 깨닫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죽게 연락 온 거예요. 상담을 한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요. 그 얘기를 첫 번째로 꺼냈어요. 그거를 깨달은 것이 은혜다. 보통 괴물은 자신이 괴물인 걸 알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괴물이구나 깨닫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글씨는 은혜다. 두 번째 그것은 자기만 깨달은 것이냐 이것을 고백해서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고백한 것도 이것도 은혜다. 치료의 시작은 오프닝 자신의 속마음과 진짜를 드러내는 것 환불을 드러내는 것에서 치료가 시작하는데 이것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미 하나님은 전사님을 통해서 치유를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그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내가 점점 악마화 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이걸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집에서의 나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말투와 직장에서의 동료에게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나의 모습이 어느 정도 일치하냐 이거죠. 그게 가장 거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만약 이것이 다르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내 영적인 병이 지금 내 안에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이거 놔두면 나중에는 가른 유도와 같이 예수님을 얼마든지 팔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스카펙이라고 하는 기독교 정신과 의사가 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악한 사람들의 다양한 사례들이 나와요. 사기꾼, 거래처 장부조자, 축소 납세자, 부정행위자, 바람핀 남편, 가정폭력범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겉으로 보면 멀쩡하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생겼어요. 사회에서 아주 잘나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혀 이분들이 이렇게 악한 짓을 행할 것이라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사람. 이것이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의사가 말하기를 이분들의 핵심적인 결함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짜 악한 사람들은 언제나 감옥 바깥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징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간 것은 맞는데 그러나 진짜 악한 사람들은 평범한 모습을 하고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지면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악을 퇴치하려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악을 없애기 위해서 전면이 나서니까 저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문제는 악의 소재지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은 그들은 보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죠.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안에 있는 걸 보지 못하고 나 바깥쪽에 있는 것만 악을 퇴치하자고 하니까 자신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 속의 질병부터 막아야만 한다. 그들은 빛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까 봐 그 빛은 자신의 실체를 기만을 들춰내기 때문에 진리의 빛을 죽도록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짓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악의 기만성이죠. 은밀성이죠. 동시에 평범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체를 건강하게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소쾌에서, 그룹에서, 일기를 통해서 배우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가정입의 아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부모도 실수하고 연약할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이 얼마나 건강한 건지 몰라요. 우리 안에 심겨진 악의 씨앗, 악마의 생각들을 발견했을 때마다 떨쳐내야 됩니다. 날마다 씻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악마화 되지 않는 길이에요. 지난 월요일 저녁에 장로 부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미리 장로님들께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셔서 저와 아내가 청문회는 아닌데 약간 그런 형태로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즉석 질문도 받았고요. 즉석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나한 장로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은 말씀과 삶이 일치해서 그 메시지에 힘이 있고 감동이 참되었었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도 그럴 계획입니다. 라고 답변하고 싶었지만 감히 제가 어떻게 유 목사님과 비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러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힘쓰는 그런 사람이고 또한 그렇게 산 것을 전하고자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서 전한다면 그것이 물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먹는 도둑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제가 작은 이민교회에 섬길 때는요. 상대적으로 제 삶이 많이 노출이 됩니다. 뭐 집에도 사람들이 오시고요. 또 거의 뭐 교회와 삶이 다 거의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민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의 성격이나 저의 취미나 저의 말투나 모든 것이 다 알려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와보니까 좀 환경이 달라졌어요. 큰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친밀하게 만나고 싶지만 그게 쉽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자 힘쓰긴 하겠지만 이 거리감이 있어요. 물론 영상 때문에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상대적으로 좀 노출이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작은 교회 있을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기가 더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장로님께 그 질문을 하신 것이 저에게는 주님의 어떤 경고이자 어떤 시작하는 입장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동료들 함께 제 자신을 오픈을 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지 점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정로님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초심을 유지할 특별한 방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초심을 붙잡는 방법 중 하나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시절부터 쭉 붙잡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10편, 78편, 71절입니다. 하나님이 암양을 돌보던 다윗을 데려다가 주님의 위산인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삶을 이끌어갔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것과 두 번째,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 것은 작은 보잘권 없는 양들을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거를 귀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며 품겠다. 그것이 제가 초심을 붙잡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그때 드리면서 그 부탁을 드렸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목자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떠나 빵과 육신의 일에만 매달리다 보면 우리도 욕심과 탐심에 넘어갈 수 있고요. 어느덧 가려운 유다처럼 변해갈 수 있어요. 악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우리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피하는 길은 무엇이냐? 주님의 음성, 말씀을 늘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참 사고도 많이 치지만 유명한 말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것이 68절이에요. 심은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주님, 누구에게로 우리가 가겠습니까? 그 얘기는. 주님 떠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자신의 무능력과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생의 말씀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10편 119편, 10편 기자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에 말씀을 두어서 유혹이 와도 이겨낼 수 있게끔 말씀을 두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흘러나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는 악마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좋은 얘기가 오늘 베드로와 유다가 나와요. 공통점은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무엇일까? 어디서 이 둘의 삶이 갈라지는 것일까? 영상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그들의 인생을 갈라놓았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우는 소리를 듣자 베드로의 머릿속에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은 26장 75절이죠.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위를 부인할 때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었지. 내가 부인할 거를 주님은 알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생각난 말씀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유한복은 13장 36절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너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거야. 아, 그렇지. 내가 연약한 거 주님이 아시는구나.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주님을 따라갈 게 된다고 하셨죠. 누가 보면 22장에도요. 내가 너를 위해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지. 그것이 생각이 나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요. 유혹을 받아도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다시 그 생명의 길을 걸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차이가 거기서 난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생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마는 계속해서 우리가 땅만 바라보고 이 세상의 물질이 전부다라고 계속 유혹할 겁니다. 거기에 온갖 유혹이 틈타는 거야. 탐욕과 욕심, 그것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은 그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주를 따르게 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고독할 때가 있어요. 나만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쫓아가는데 나만 그렇게 사는 것 같을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선조들이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스테드윈에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결승선을 가고 있는데 거기서 그들이 박수 치우면서 응원하고 있어요. 이제 다 왔어. 끝까지 힘을 내 죄를 이겨내고 얽매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끝까지 완주하자는 거예요. 이러한 응원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했잖아요. 그것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모든 죄, 유혹, 탐심 다 이겨내고 악마와 대화지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해가서 결국에는 모두가 완주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완주하고 싶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중간에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탐욕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 그 결승선까지 달려가고 싶습니다. 라고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제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능력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 회개 우리 죄를 다 회개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결승선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수많은 피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아마 돌아온 금요일날 그들을 위한 헌금을 할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세계가 볼 수 있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그런 아버지 주인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가는 유다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악의 속삭임에 너와 마치 결국에는 주님을 파는 그런 자들이 될 수도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지금 고백합니다. 육심과 감염과 명예와 권력과 그 모든 것에 대한 마음이 빼앗겨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되게 하느니 주 예수의 신장하에 보여서 우리를 성결롭게 하여 주시고 더럽게 하시는 성령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그 땅 가운데 집어내며 결론이 볼 수 있음을 하나님 이 말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정력과 또 하나님 이생의 그 자랑에 하나님 우리가 휩싸이고 너와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머리도는 알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끌려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릴까?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마귀의 속삭임과 유욕을 떨쳐버리고 우리를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게 하고 끝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얽매 있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맡겨주신 믿음의 경주를 모두가 다 완주할 수 있는 그 신의 은혜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을 주요 국리력에 주시고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악한 시도가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피난민들과 그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또한 이때 우리 온 지구상의 교회가 연합하여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도우며 섬길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그 땅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온 열방에 하나님 드러날 수 있는 정말 역전승의 하나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영광의 아버지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으로 우리 삶에 늘 먹여지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에 구별하여서 11일주로 감사원금으로 건축원금으로 구제원금으로 또한 건축원금으로 올려드려오니 주님께서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전체와 삶 전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대선을 앞두고 하나님을 경위하며 백성들의 진심을 사랑하며 투명하고 정직하며 공의로운 하나님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통일되어서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열병을 향하여서 뻗어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쉽게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유혹시험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내신 예수 그리스의 그신 은혜와 독생들을 아끼지 않게 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하심과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가마감동 교통케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날마다 주를 닮아가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주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우크라이나 그 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